또 질문할 거 있으면 하고. 계속. We tend to. 아까 tend to. 뭐라고 했죠? 우리가 경향이 있다. 우리는 믿는 경향이 있대. 뭐라고? 접속사 대 대니아라고. We possess have. 가지다. 모를. A host of는 얼라가우랑 똑같은 거에요. 많은 이라는 뜻이야. 많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desire. 원하다. desire으로 원할 수 있는 바람직한 이라는 뜻이야.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많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경향이 있대요. And? 접속사 1. 접속사 2. 그리고 또 대니아라고 믿는 경향이 있대. 뭐라고? We are free of most of those. 우리는 대부분의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롭다. 자, 이거 자유롭다는 건 뭐냐면 없다는 거야. 알겠어? 자, 그래서 우리 슈거 프리. 뒤에 프리 붙으면 뭐라고 해요? 슈거 프리 뭐야? 무설탕. 무설탕. 무가 없을 묻잖아. 그리고 뭐야? 한암시는 공기오염으로부터 자유로와. 그게 뭐야? 한암시는 공기오염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be free of가 그런 뜻이야. 밑에 해석이 어떻게 되어 있나 봐보세요. 일로 봐. 자, 이거 디에프 해줘야지. 자, 그리고 우리는 사회적으로 undesirable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것들로부터는 자유롭게 해. 그런 것들이 있다? 없다? 그런 것들이 있다? 없다?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들은 있다? 없다? 없다. 거기서부터 자유로우니까 없다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 이거죠. 뭐만 알겠어 모르겠어. 김효윤이, 김효윤이 하겠어? 김효윤이 아니다. 다 그렇죠? 우리는 다 그래. 원래. 자, 여기 예를 들어줬죠? 무슨 말인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A large majority of the general public 까지 조약 일반적인 대중의 다수는 알겠지? Think. 생각한 대. 대리아라고. 뭐라고? They are more intelligent. 더 똑똑하다고. 더 fair minded. 더 공정한 마음을 갖고 있다. 자, 덜 프리저디. 자, 덜이니까 이거 나쁜 뜻일까? 좋은 뜻일까? 나쁜 뜻. 나쁜 뜻. 편견이 있는. 그죠? 덜 편견이 있고. And? More skill. 더 능숙하다고. 뭐 뒤에서? Behind the wheel of an automobile. 자, 자동차 휠 뒤에서. 여기서 휠은. 자, 우리가. 우리가. 우리. 자동차 바퀴를. 우리를 휠이라고 하잖아. 그지? 바퀴를.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휠은. 그 이걸. 운전대. 이걸. 스티어링 휠. 하는 거 알죠? 그래서 운전대 뒤에서. 더 능숙한. 한 번에. 운전 잘한다고. 이거지? 누구보다. 평균. 사람들보다. 나는 뭐야. 더 똑똑하고. 더 공정하고. 편견은 덜하고. 운전은 조금 더 잘해. 라고. 생각한대요. 보통 사람들이. 이 말이지. 그래서 그게 뭐야. 바람직한 특성은. 많이 갖고 있고. 바람직하지 않은 특성을. 이 도즈가 가르치는 거 뭐예요? 맛있어? 캐릭터리스틱. 알겠지? 복수니까 도즈로 받은 거야. 내용은 어렵지 않죠? 응. 당연한 거야. 3번. 디스페노미난. 이러한 현상은. 이 현상은. 뭐야 이거. 쏘 어쩌고 저쩌고. 대신에. 쏘 어쩌고 저쩌고. 대신에. 뭐예요? 어? 조어동사. 응? 조어동사. 그래서. 쏘 어쩌고 저쩌고. 대신에. 저거. 세 개 다 모르는 거야. 쏘 어쩌고 저쩌고. 쏘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쏘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쏘 어쩌고 저쩌고. 하기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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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모모해서. 주어동사. 쏘 대. 붙어있는. 주어동사. 쏘 대. 붙어있는. 주어동사. 근데 여기 콤마가 있어. 이 콤마가 있으면. 그래서. 주어동사. 이 중과께. 뒤에 거. 하기. 위에서. 저거는. 쏘 어쩌고 저쩌고. 대신. 덮어놓을 수 있고요. 여기 콤마. 여기. 그지. 우리 아시. 여기. 치즈. 이럴 고.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되요? 이 현상은 복수는 피 노 미 나의 일어난다 알았지? 형님 뭐라고 했어? 데이터 데이터 익숙하지? 이거 단수야 복수야? 단수 아니 복수 알겠어? 데이터 이게 단수라고 단수야 복수야 저것도 비슷하죠? 피 노 미 난 이게 단수야 복수야 이즈 쓴 거 보니까 단수지? 피 노 미 나 이게 복수야 참고로 알아두세요 이거 나온다기보다 이 현상은 너무나 모모해서지 Reliable, Relay, Relay to 모모의 의존 쓰여서 알아ran 비 등을 하자 유비 커터 Fe gez 오모로서 알려지게 되었다. 뭐로? 레이크 웨건 효과로 알려졌다. 저 상상은 우리가 레이크 웨건 효과라고 한거야. 뭐 한 후에? 가리슨 캐러디 픽셔널 커뮤니티 픽션, 넌픽션 픽션이 소설이에요? 넌픽션이 소설이에요? 넌픽션이 사실, 픽션이 허구 그래서 소설은 실제 있었던 일이야? 상상 속에 그린 일이야? 상상, 우리가 픽션을 소설이라고 하는거야. 허구 그래서 어떤 허구의 공동체 이후에 이런 효과라고 이름 불려지게 되었다는거야. 자, 이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예요? 공동체에요? Where? 관계 부사네. 뒤에 완전해? 불완전해? Where? 뒤에 완전해? 불완전해? 관계 부사 완전하죠. 부사인데 관계 대명사는 뒤에 대명사가 빠진거니까 불완전하고 됐어 안됐어 자, 어떤 공동체야? 가상의 공동체 자, 뭐래요? The women are strong 여자들은 힘이 세고 The men are good looking 남자들은 졸라 잘생겼고 And all the children are above average 모든 아이들은 평균 이상이고 자, 이런 마음이 있어 없어 이런 현실이 있어 없어 없다 근데 이런 가상의 어떤 소설의 이름이 있었나봐 공동체야 알겠죠? 그거 이 마을 내 이름을 따서 레이크 웨이거 효과라고 알려지게 되었다 이 말이지 알겠지? 자, 그 다음에 A survey of one million high school senior 자, 100만 명의 million 100만 명의 고등학교 최고학년 졸업반에 대한 연구는 대리아를 발견했대요 접속사 70%가 생각했대 우리도 접속사 대 생각된거지 뭐라고? They were above average 그들이 평균 이상이라고 뭐해서? Leadership ability 리더십 능력에서 자, and Only 2% 소 자, 그리고 단지 2%만 생각했대요 접속사 대리아라고 그들이 평균 Below 아래라고 그치? 70%는 내가 평균보다 잘하죠 리더십 좋죠 2%만 평균 아래라고 보통 사람들이 다 뭐라고? 자기가 뛰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인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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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예요? 이것도 수거예요 Get alone with 밑에 다른 사람과 잘 지내다 Get alone with 함께 잘 지내다 자, 다른 사람과 잘 지내는 능력의 관점에서는 능력이 있어서는 모든 학생들이 접속사 대리아라고 생각했대요 뭐라고? 그들이 평균 이상이라고 10%의 스피드 100%가 친구들이랑 잘 지낸다고 생각했대요 그리고 60%는 뭐라고 생각했대요 접속사 대리아라고 그들이 In the top 10% 상이 10% 안에 난 친구들이랑 잘 지내는 거 10% 안에 들죠 이렇게 혼자 밥먹으면 And 25%는 생각했대요 뭐라고? 그들이 In the top 1% 저는 상이 1% 라고 혼자 밥먹으면 알죠? 이게 우리의 자, 이거 주제 그대로 보세요 Our common belief 자, common 여기는 흔한 또는 공통의 이런 뜻이야 이제 공통 공공의 자, 우리의 흔한 믿음 어떤 믿음 우리가 평균보다 Better 더 낫다는 공통된 믿음 이게 되는거지 돼요? 오케이? 됐어